오늘은 제목은 유대교와 신약의 게시와의 차이라는 제목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유대교라는 종교가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인 율법을 좀 오해한 거죠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갈라디아 일장에 보면 사도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을 했고 그러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유대교의 그런 율법적인 가르침, 한례를 전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지라도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은 유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교와 유사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대종교, 유대교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그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런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은요 좀 착각 속에 산다 어떤 착각이냐면 자신들에 대한 굉장히 우월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느냐? 근거가 없죠 근거가 없는 자신감, 근거가 없는 우월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영어로 illusion, 착각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월의식 이것이 깊은 속의 자질을 잡고 있습니다 과거에 바울사도는 자기가 다메색도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로 이 유대교에 자기가 있었다 이렇게 간증을 가라도 일장했습니다 바로 일장 13절에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느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전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습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열심히 믿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 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바울사도는 유대교에 있을 때 그때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 했을 겁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하고 잔해를 했다 디모드의 전설을 보면 자기가 과거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교에 있을 때 그런 어떤 확신이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개 정도로 여겼습니다 이방인은 개로 여겼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참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영어로 segregated 아주 구별된 그런 성별된 사람들로 자신들을 생각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방 죄인으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이제 많은 이단들이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매우 특별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들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마태원 8장에 보면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여겨 쫓는 자들에게 그러시되 이방인의 백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느라 또 너에게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히려 지금 잘 믿는다고 생각한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고 오히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그들이 자기들 조상으로 자랑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과 함께 천국 잔치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3장 7절이 돼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를 대해 독사의 자식들 이거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 바이세인도 있고 서유관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누가 너에게 일로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라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느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이 지금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9장 24절은 이게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로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이들은 하나님을 극도로 위하는 것처럼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누가요? 이 소경 소경이었던 사람 대답하되 아니 예수님 이 소경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야? 유대인들은 이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우리는 예수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저희가 가로돼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일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일까 저희가 욕하며 가로돼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를 자랑하잖아요 그죠? 모세의 제자라 하느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고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올 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어디서 온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30일째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누구요? 이 소경이 말하는 거요 죄인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눈을 뜨게 하겠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안 아이다 34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올 때 내가 온전히 죄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쳐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 보느냐 내 쫓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주 높은 마음을 갖고 우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들 외에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고 모세의 제자고 그 외에는 다 종교적인 어떤 얘기를 하고 거기서 눈을 뜯게 하고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그래도 다 죄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들은 뛰어난 사람들이다 자기는 죄인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바리세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누가 보면 18장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 바리세인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왜 그러냐 자기들은 율법의 계율에 따라서 철저히 생활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철저히 율법을 지키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 그들은 이중적인 것을 해요 말로는 이제 율법을 행한다 하지만 그러나 행위로는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돈을 살아나고 실제로는 가늠하고 이건 뭐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누가 보면 나와 있고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다 하나님의 의식에는 선민이다 특별하다 우월하다 이러한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다른 가르침이라고 했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다른 보금 다른 영 다른 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 아니죠 성령이 아니면 다른 영이라고 하는 건 악한 영밖에 없어요 더 무슨 영이 뜨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갈라디아에서는 다른 보금을 전하는 자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고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에 있다면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만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니까 사실은 주님과 직접적인 온전한 관계에 있지 않으면 사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런 종교적인 악한 가르침들 다른 보금들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가르침을 받고 거기에 빠진다든지 하면 저주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들은 정신적으로도 사실은 상당한 문제를 갖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못 믿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참 신앙을 갖는다고 하고 애를 쓰다가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과 이단적인 것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런데 빠지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저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사실은 정신적으로 형편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사도바울도 그때 당시 자기는 흑암에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골로세트 입자에 보면 흑암에 있었죠 완전히 다른 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참 동참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 그거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의 차이는 그거는 참 지식이에요 머리에서 머리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게시를 전달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바울사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세뇌되지 않아요 그건 지식으로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당한 사역자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면서 그것이 완전히 정답처럼 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아주 세뇌되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서신을 읽어본다든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생각할 여지를 줘요 그러니까 너희는 생각하여 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도 알지 않느냐 즉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성령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또 느끼고 자각하고 지각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고 학교에서 철학이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것처럼 뭔가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로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지식 속에 빠지게 하는 그래서 이제 다 알았다 내가 뭔가 알았다 그러니까 지성인 거예요 집단 지성에 빠지게 하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을 가지고 결국 이단을 만드는 거고 유대교 같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집단적인 어떤 세뇌 속에 사람들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럼 자기들은 그걸 알았다 안 것으로 만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고 착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소시오패스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소시오패스를 조금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오늘은 이런 환자들이 종교 속에도 많고 정치 속에도 많고 너무나 사회적인 병폐가 있어요 이 소시오패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단어예요 의학적인 거죠 소위 사이코패스하고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건 또 애지간 알아요 그런데 소시오패스라는 아주 교묘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사이코패스하고 달라요 이거는 뭐랄까요 그냥 공감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는 그런데 어떤 공감이냐면 인지적 공감은 있지만 정서적인 공감이 아니다 이렇게 의사들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인지적인 공감 다른 사람을 이해도 한다 이거예요 이해도 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내기도 하고 동정을 얻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오직 그러한 인지적 공감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립동의 사랑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이타적인 거란 말이에요 오늘 좀 말이 약간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남을 위한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모든 섬김이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사귐이라든지 교제라든지 모든 것은 사실은 중심이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하여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자들은 그게 아니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표정도 있고 감정적인 연기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그렇게 모든 하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요 이런 걸 잘 못 알아 왜 못 아냐 그게 깊은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친밀하게 또 매력적으로 감정적으로 정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렇게 잘해 주는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모두 알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결국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게 나타나죠 나타나요 어떤 범죄 형체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말하자면 바둑판의 바둑알처럼 사람들을 조종하고 착취하는 기생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이코패스가 아닌 소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데 아주 능수능란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양심에 갇혀온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이죠 정신 질환이에요 소시오패스도 그러니까 정신과에서 다루어요 그런데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성경으로 말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종류죠 그러니까 저주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지면 사람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양심은 굉장히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을 가져라 항상 같이 다녀요 양심이 깨끗해야 믿음이 들어와요 믿음이 주님의 말씀과 믿음이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대체적으로 집단지성이 개인의 양심을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이단이다 이거예요 유대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집단적인 이성이 개인의 양심보다 우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의배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변질되는 상태 이건 상당히 위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오늘날 사회 도처에 종교 도처에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설을 하면서 유대교를 다루면서 나는 이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속에서 막 거짓말 탐지게 작동하잖아요 가슴이 좀 뛴다든지 좀 들통날까 봐 긴장도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서 하는 건데 이런 소시오패스자들은 그러한 양심이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전혀 거리낌이나 망설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그런 속에서의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지각과 감각이 거의 작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환자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환자로 보느냐 환자로 알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도덕적인 어떤 양심의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보통으로 아는 거거든요 보통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야깃거리도 그런 방면에서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방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령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가서 갔어 가서 구경하고 다 살피고 하지도 않았어 안 하는데 아예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말을 들었다든지 이거 있잖아요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는데 자기가 간 거 아니 다른 사람 자기가 간 거 이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게 꾸며낼 줄 아는 거야 그 얘기 스토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야 이 사람 진짜 정말 잘하네 어떻게도 이렇게 잘할까 정말 모레 많이 가봤는가 보다 그리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가 보다 경험을 진짜 잘했나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천연덕스럽게 자라는 거예요 말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긴 그런 어떤 소시페스라는 어떤 질병적인 질환 종교적인 상황에서 상태에서 생겨나는 것도 있어요 정치적인 게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말하자면 잘못된 하나의 확신이겠죠 잘못된 확신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집단적인 이성이 개인의 양심보다 우위에서 작동될 때 그 사람 완전히 오류에 빠져 있어요 모든 생각이 오류예요 그래도 자기는 절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곳곳에 종교 곳곳에 이게 퍼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그래서 사람들이 망가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망가진 거 어디서 망가지냐면 양심에서 망가져요 양심의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지 도대체 인간의 선과 악이 작동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생길까 원인은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은 뭐 종교적인 영향이 있다면은 그런 이단에 잘못 가입을 해서 세뇌를 막 당했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자연히 그런 현상이 받아들이지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런 데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명예를 원한다든지 권력으로 원한다든지 자기 출세를 원한다든지 돈을 원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 때 빠져들면은 빠져들면은 어느 곳에 그것이 우위가 있어요 자기 양심보다 그 목적의식이 우위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양심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의사들은 그런 유전적인 요인도 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의사들이 뭘 알겠어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떤 무서운 범죄자처럼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옆집에 그냥 선량한 이유처럼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의사들이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타인을 위한 절대적인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든지 참 그들에 대한 유익을 주려는 어떤 의도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요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한국에 많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무기가 사람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해내는 그런 선수들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러 가지로 사람 동정심을 유발해서 말하자면 연민을 자아내는 그래서 아주 탁월한 말들 그런 연기 거짓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아주 측은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어쩌면 여러분들 옆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조심해라 이렇게 어떤 의사들은 주의를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있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양심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리고서 나서 아주 똑같은 것 같이 행동을 하지만 결국에 그 마지막 의도를 알게 되면 결국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한 조직이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최대로 발휘되는 조직이 바로 이단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죠 아주 확신은 정말 믿는 사람보다 더욱 더 확신 있게 그런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유대인들도 그러잖아요 모세라든가 아브라함 이런 조상을 자랑하잖아요 왜 그걸 자랑해요? 거기에 자기를 편승시키는 거죠 그들과 자기 일치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단들은 다들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시킨다고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그런 집단적인 그런 지성을 더 중시하고요 자기들의 교주를 더 높이고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이런 것들을 감상할 때는 눈물이 안 나와도 자기들의 교주를 얘기하면 눈물이 나거든요 그냥 공산주의와 비슷해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슷해요 막 울잖아요 사진만 보고 비를 맞아도 울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단체적인 집단적인 세뇌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빠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뭐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그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교적인 피해 이런 것은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도의 은혜의 복음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참복음을 우리가 받고 참되게 예수 그리도의 신앙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축복인지는 백번 천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게시의 문제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갈라데서 1장 12절에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도의 게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이런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그런 종교 그런 것과 참된 신앙과의 차이는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만 있는 거고 그러나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도의 게시로 말미암아야 돼요 게시가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는 게시의 종교예요 게시가 없어 그럼 그건 신앙은 0점이에요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어떤 지식적인 어떤 세뇌로 다 이루어진 것은 이단이 되고 그건 종교고요 유대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게시, 생례라는 걸 알았죠? 지식, 종교 그건 뭐예요? 유대교 이런 거는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머리로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죠 성경을 가르친다 지식이죠 그건 사람 머리에서 머리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 그냥 지식의 머리예요 그냥 두뇌의 회전이고 유희예요 지식의 잔치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단 말이에요 그건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신앙이라는 건 뭐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지식적인 전수 학교에서 철학을 배우든 문학을 배우든 이런 것 같은 계통이 아니고요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내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식이어야 돼요 내 속에 아는 것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내 속에서 아는 깨닫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한다 소경이 소경을 따라다닌다 이거예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했잖아요 왜 소경이 되는 거예요? 왜 소경을 따르는 거죠? 포지 못하니까 포지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무조건 따른다 무조건 잘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거기 참 최고 지도자하고 대화할 때 그런 소리 했어요 내가 참 당신들을 보면 당신 교회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잘 따를 수가 없다 내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그 양반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영어로 했죠 할 때 그게 자기들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줄 아는 것 같더라 얼굴이 그러면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게 뭐냐 제가 예를 들은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예를 들어서 다윗은요 율법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율법을 알았죠 다윗이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율법을 사랑했는데 1편부터 율법을 얘기해요 율법 알잖아요 다윗이 그러나 율법을 아주 그야말로 답습하듯이 그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그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야로 읽었다고 했습니다 항상 귀하게 읽었지만은 다윗은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늘 그리고 그 모든 환경을 거치면서 주님의 얼굴을 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그런 모세우경 있잖아요 그러한 것과 많이 달라요 어떤 면으로 겉으로 보면 중심이야 같지만 그러나 많이 다윗 것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다윗의 어떤 것이 고난에서 나오는 어떤 기쁨에서 나오는 어떤 환난에서 나오는 환경을 거치면서 나오는 그 많은 것들이 2편에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는 율법에서 떠나지 않아요 중심이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내 속에서 아는 주님이에요 그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사람들의 말을 그냥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조금 구분이 가나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이 언약계를 자기의 궁 가까이 모실 때 첫 번째는 실수했잖아요 수레를 모셨잖아요 그러다가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계가 흔들릴 때 넘어질까 봐 붙잡다가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좀 분했어요 내가 못 모시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베레스국사로 했다 그러면서 언약계가 누구 집입니까? 저기 아미나다비인지 누군지 하여튼 집으로 한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을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모셔오자 해가지고 그때 다음에 할 때는 말씀에 있는 대로 그야말로 깨달음을 얻은 거죠 그래서 제사장도로 미기했다냐 수레를 끈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진하는 게 있어요 다윗은 어떤 면에서 자기가 범죄를 했어도요 범죄란 후에 주님에게 나가서 회개하면서 얻는 그 무언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만나고 접촉한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바깥에 말씀만이 아니에요 바깥에 있는 율법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인격을 통과해서 정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하자면 생겨난 그런 참 말씀들 그리고 참 체험들 그런 시가들 이런 것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의 행동 속에서 그게 또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참 정상적인 신앙인들이 가야 할 게시의 길이란 말이에요 바울사도는 이게 없었죠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그때는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소개 이 소개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쭉 읽어보면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드 1장 16절에도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 속에 내 속에 내 속에 내 속에라는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뭔가 깊은 뭔가에 지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서 참 이 지각을 연단하면서 사는 사람이 그야말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것이 약할 수 있어요 이거는 갈라디아 4장에 있습니다 어릴 때는 주인이지만 종과 다름이 없어서 초등학만의 종로서 할 수 있다 이건 말했어요 그러나 그땐 어려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아닌 것들에게 종로서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율법이 종로서는 안 된다 하면서 결국 히브리스 5장이 보면 장성한 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 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각을 사용해서 말하자면 선악을 분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우리는요 귀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교들을 믿었을 때 우리 속에는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갖지 않았던 그러한 지각이 있는 거예요 이 지각이 귀한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지각을 사용해서 얻어내는 참 많은 빛과 개시 진리들이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는 거예요 길을 가게 하는 거라고요 저는 30대에 주님을 참 섬기기 시작할 때부터도 전 정말 바깥에 사람들을 많이 주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갈라라에서 일장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읽어보면 바울사도는 자기 속에 개시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중요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쫓아다니지 않았다 사람들 만나러 이런 사람도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안 했다 자기는 그 개시를 중요시했다 이렇게 표현한 게 가라라 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맹탕이에요 맹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2장 27절 여러분 잘 알지만 너희는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 안하니 너희 안에 라는 말이 중요하죠 기름 너희 안에 그 안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히브리서 5장 14절도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 양심이 작동이 있어야 돼요 선악이 분변이 돼야 되는 거고 아 이건 이거구나 저건 저거구나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부정한 자다 거룩하지 않다 그 사람은 소시오패스야 만나지 마 이런 걸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나 만나고 아무 느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용시컷 당하고요 그러고서 세월 낭비 엄청하고요 시간 낭비 엄청하고요 또 돈까지 사기당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많이 있어요 많이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자유자와 종 이 얘기를 좀 하고 마칠 거예요 저는 정말 젊을 때부터 어떤 길을 결정할 때요 절대 제가 감정적으로 다투면서 마음이 속상해서 그렇게 결정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의 길은 반드시 갈라데스 2장 2절에 버렸어요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열사님 올라갈 때 개시를 인하여 올라가 모든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일수록 있잖아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아 주님이 가시라고 가라고 하는구나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오래됐죠 10년이 뭐예요 15년 됐을 거예요 제가 그때 봉천동에 있을 때니까 그때 이제 제가 불가리알 진짜 그때도 15년 전에 갔는데 그때도 한 5년 6년 7년 만에 갔어요 그때 제가 불가리알 불가리알 참 어려웠어요 분열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불가리알 성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서 딱 한 말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기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거짓말 아니면 참말 아니에요 제가 왜 하나님이 종으로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사람들한테 확신도 없이 주님이 보내는 것에 대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 왜 안 갑니까 지금 억지로라도 가면 가겠지만 주님이 보내시는 것 같지 않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실 때 제가 가요 어디든지 어디든지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발걸음으로 생각할 때 저는요 항상 나를 지시하는 분이 안에 계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 제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나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해져요 그건 너 잘하는 거다 잘하는 거야 어떤 때는 그건 아니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그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 그분의 인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나 유대교는 어땠어요? 아니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도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해도 그게 두려움이 없어요 어떻게 내가 눈 떴냐 죄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정죄하잖아요 왜 그러죠? 그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확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나 이단들이 그래요 그리고 많은 잘못된 신앙인들이 자기 속에 주님과의 그러한 참 진실된 참된 교제가 없어요 게시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거라고요 그냥 단체의 지성을 의지하는 거지 교주를 의지하는 거지 이렇게도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아요 제가 이단 연구소장 하는 목사님을 만났을 때 그분의 얘기로는 5분의 1이 넘는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진실한 신앙을 갖다가 우리가 갖는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종과 자유자를 좀 얘기하고 마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종으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종이라고 잘 안 했어요 요한복음 한 번 8장 30에 볼게요 8장 30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짜이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람 주님은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가 무슨 종이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기는 묶여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죄의 종이야 죄를 지는 자보다 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죄에 묶이는 수도 있고 그리고 죄가 아닌 것라도 율법의 종로로 사는 것도 묶이는 거잖아요 죄가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묶이는 건 다 묶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자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서의 자유지 그러면 진리가 아니야 그런데 무엇에 어떻게 이렇게 홀릭이 됐어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내가 무슨 종이냐 그게 왜 매였냐 묶였냐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다른 거는 어디에 빠졌다 하면 다 묶인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가령 요즘에 정치를 많이 관심을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 빠졌어요 우파에 빠지든 좌파에 빠지든 빠졌어요 좋아서 빠진 거예요 자유야 좋아서 그런데 그게 깊이 빠지게 되면 그게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거기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언제 아 내가 묶였었구나 여기에 종로로 됐구나 하는 걸 언제 아냐면 자유케 됐을 때 진리가 오면요 빛이 오잖아요 아 내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빠졌나 이렇게 거기서 해방됐을 때 그때서 내가 묶여섰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종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얘네들은 이 바리세인들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좋아서 죄를 짓는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종이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나 예수 그리토께서는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까지 사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좋아 그냥 빠져서 빠졌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든 심지어 자기 자식이든 친척이든 뭐든 남편이든 아내든 마찬가지예요 좀 지나쳐 그러면 그것이 묶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요 사랑하는 거지 그건 좀 너무하잖아 거기에 말하자면 홀릭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보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더 자기 자녀나 누구나 누구나 누구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좀 지나친 거예요 어떤 것에 어떤 것도 제가 다단계 같은 것도 얘기하고 사업도 마찬가지로 다 참 내가 그 자체를 갖다가 정지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런 어떤 것에 너무 깊이 연루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돈 벌려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먹고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은 나중에 발견한 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어디에 묶인 사람인 거예요 그만큼 묶이면 어떻게 돼요? 무거운 거죠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진리로 그를 해방시켰을 때 그 느낌은 뭐겠어요? 자유한 거죠 그래서요 그래서요 갈라데스 5장 1절에는 그리토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이의 몽이를 매지 말라 여러분 나는 이리 생각해요 성경처럼 귀한 책이 없습니다 오늘날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십니까? 사람들도 보통이 아니에요 책 쓴 거 보고 글 쓰는 거 보면 그런데요 이 성경이 꿋꿋하게 신약은 2천 년 구약은 3천 년 구약까지 인간들의 모든 비판을 견뎌내고 진리라 하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요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케 된다고? 무슨 소리야? 이미 나는 자유한데? 그래가지고 그거 하면 그 논문을 써보라고요 틀렸어요 성경이 맞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는 체험하는 사람들이 결국 체험해 보니까 이게 맞네 이것이 진리였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니까 이보다 참된 건 없네 이 세상에 이것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오늘 찬성도 죄인오라 부를 때에 날 부르셔서 이런 날도요 이것도 참 귀한 찬성이에요 내가 앉아서 찬성을 부를 눈물이 나라더라고요 왜? 이 세상에 이러한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죄인에게는 그렇게 가까운 분이 있어요 구주예요 구주 예수 내가 죄인이라고 할수록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운 분이에요 참 기이하거든요 가서 정말 의로 받고 싶고 그 품에 안기고 싶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면 이러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된 것이거든요 그럼 이러한 신앙을 제쳐놓고서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요 자기들이 뭐가 그렇게 최고예요? 이 세상에 최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참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악함과 죄의 됨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못 믿는 사람들은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모든 사람은 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우리만 의인이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신앙을 바로 갖는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한 마디 더 하고 마칠게요 야곱도 사실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많은 꽤를 돈을 재물을 벌려고 하고 안간힘을 쓰고 야폭강에서 씨름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이 그 야곱이 그게 묶여있는 거예요 삶의 무게에 묶여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폭강에서 한두 뼈를 맞았잖아요 전른발이가 됐잖아요 가장 강한 힘줄이 끌어진 거예요 더 이상 빨리 달릴 수도 없고 전른발이 됐어요 그 힘을 쓸래야 심도 안 나와요 이제는 가장 강한 힘줄이 끌어졌으니까 그런데 그때 정말 홍수처럼 하나님의 빛이 비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됐는데 어떻게 돼요? 다 내려놓으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저도 세월이 가면서 참 쉽게 그렇게 모든 게 내려놔지지는 않더라고요 다 내 손에 있어야 안전해 보이고 내가 관리해야지 이거를 이렇게 잡아야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야곱처럼 계속 세월이 가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손에서 놓게 되더라고요 하나씩 둘씩 둘씩 셋씩 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아브라함 이상 야곱 얘기했지만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나의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시작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많이 드렸어요 그분은 아버지 삼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다 받기를 원했어요 모든 진리의 빛을 내가 받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저를 일생토록 지금까지 다뤄오시고 그렇게 하면서 다 내려놓게 하시는 그런 야곱의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니까 확실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맞긴 맞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죠 많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